쿠키를 만들자! 오늘은 찰흙놀이를 하나 봐요 난 나를 만들어야지 쿠키! 맛있는 쿠키! 펑펑! 난 뭘 만드냐? 아비 역시 난 정말 멋지다니까 이것 봐! 뭐, 뭐야? 눈칼사탕? 페르난도의 응가! 정치워! 또! 하지마! 브라이킹! 구황 뭐 만들어? 이건 쿠키! 이건 페르난도 응가! 똑같다! 이건 응가! 이건 쿠키! 맛있겠다! 맛있겠다! 모래니! 이건 쿠키! 맛있다! 저런! 프랭키가 코로 차려 쿠키에 구멍을 내버리고 말았어요 미안해! 쿠왕! 안 말랐는데! 그러기! 내가 고쳐줄까? 아이쿠! 쿠왕이 기분이 많이 상했나봐요 다시 쿠키! 맛있겠다! 맛있겠다! 우와! 이거 슬퍼! 우와! 우와! 굉장히 뻥! 나 한 번 해볼게! 해봐! 진짜 쿠키가 되라! 얍! 안되네! 바보! 될 리가 없잖아! 구황 배고파! 점심 먹을까? 응! 맛있는거! 가자! 쿠키! 쿠키! 털 말랐지? 아휴! 또 쿠왕한테 혼날 뻔했네! 아휴! 햇볕에 말리면 쿠왕이 좋아하겠지? 프랭키 워칭호드! 알려요! 잘 발랐나? 왜 이런거지? 저런! 쿠왕에 차린 쿠키가 완전히 갈라져버렸어요! 쿠왕이 알면 화낼텐데! 으악! 아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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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햇빛에서 말리니까 그렇지! 찰흙은 그늘에서 말려야 돼! 아휴! 난 몰랐어! 네가 응가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이젠 찰흙도 없단 말이야! 어쩌지? 흠! 흠! 그냥 사실대로 말하는 게 어때? 안 돼! 쿠왕이 나랑 말도 안 할 거야! 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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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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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! 해봐! 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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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싸한데! 정말! 구원 거랑 똑같아! 흠! 아휴! 목말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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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흠! 내 쿠키! 흠! 왕이 모르나봐! 아휴! 아휴! 으응! 아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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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이 눈치챘나봐! 으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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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! 얘들아! 으응! 펑펑! 펑펑! 너 요세뽕이 요세무렸다! 으응! 으응! 아휴! 브랭키! 내 쿠키 진짜 쿠키 됐다! 아휴! 으응! 아까 요세봉! 진짜 쿠키가 되라! 얍! 으응! 아하하하! 아하하하! 구원 좋겠네! 우리 같이 먹냐 맛있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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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다 맞는 거야 잘 먹을게 맞아 봉 요실 봉 덕분이지